인공지능 AI의 발전이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똑같이 만들어낸 가족의 목소리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 실험해 보니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A씨가 납치됐다는 딸의 전화를 듣고 급하게 돈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의 도움으로 다행히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전화는 AI가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 딥보이스 보이스피싱으로 보입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젠 짧은 음성만으로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뉴스 목소리도 모두 AI였습니다. 관련 앱에서 그동안 보도된 뉴스를 넣고 몇 번 클릭하자 가짜 목소리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와 똑같은 목소리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사진 한 장만으로 입모양까지 맞추는 기술이 개발돼 영상 통화도 피싱 사기에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SNS에 영상을 올릴 때 주의하고 지인들과는 평소에 암호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다른 방어 기술로 이걸 막는 거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가족이면 가족끼리 좀 사용할 수 있는 은혜라든지 2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지난 7개월 동안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검거한 보이스피싱 건수만 2만 3천 건 정도, 피해액은 3천 2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부산의 한 전문대가 교수들을 다른 학과로 무더기 발령내 논란이란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학 측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상 급여가 많은 정년 교수들의 퇴직을 종용하는 대학의 횡포가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학 박사가 반려동물보건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언론학 박사가 부동산과, 관광학 박사가 경찰경호탐정과 강의를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부산의 전문대는 지난 3월 하순 교수 17명의 학과를 바꾸는 발령을 냈습니다. 학과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으로 전문대 위기를 대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학사 유연화를 강조하는 교육부 정책과도 맞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융합교육에 대한 사전 협의나 제대로 된 준비도 없는 일방적인 조치에 교수와 학생 모두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다중 소속이라면서, 일단 소속을 옮겨가셔서 저희 학생 정보는 연락 못 하시거든요. 정보 교수들이 상담도 하고, 학습에 동기 부여도 해주고, 상담을 이루어지는데, 지금 만약에 학생들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니까. 학교 측은 발령난 지 열흘도 안 된 교수 2명을 다시 다른 학과로 발령내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각 학과의 필수 전임 교훈 확보일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탓입니다. 얼마나 무턱된 인사였는지를 짐작할 만한 대목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정년 교수들의 퇴직을 강요하는 학교 측의 갑질이란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해당 대학 교수 가운데 연봉 4천만 원이 넘는 옛 호봉제 전환 정년 교수는 모두 10명. 그 가운데 8명이 이번 발령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실제 명단에 오른 교수 2명은 곧바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누가 봐도 나가라는 소리거든요. 너 돈 많이 받으니까 돈 적게 들으면 다른 계약직 교수들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 나가라. 그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최근 해당 대학의 전임 교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3년 전 85명에 달하는 교수가 이젠 고작 48명뿐입니다. 대신 겸임이나 초빈 교수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인사는 지난 2019년 교육부 감사 결과 입시 비리 등으로 파면됐던 학교 설립자 이세인 전임 총장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시 취임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KNN은 학교에 쓰이는 천장재가 화재에 취약한 제품들로 설치되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등급에 맞지 않는 제품들이 불법으로 시공되고 있는 이면에는 관련 규정도 제대로 모른 채 관행처럼 일처리를 해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KNN 기획보도 학교 천장재의 비밀,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시설법은 학교의 천장재로 부련과 준부련 등급 제품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 나라장터는 학교에 쓰이는 흡음 천장재를 천장재가 아닌 흡음재로 보고 등록받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흡음재는 방염 수준을 쓸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법에 맞는 제품이 쓰여야 할 학교 천장재가 흡음재로 분류되면서 방염 등급으로 시공되어 온 것입니다. 학교 시설에 방염 천장재를 시공하면 엄연히 불법입니다. 교육시설법과 건축법 등 관련 기준에 따르면 천장판과 같은 마감재는 불연 또는 준부련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설치하는 흡음용 천장재 또한 이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방염 천장재가 계속 납품되다 보니 규정에 맞는 불연과 준부련 제품을 찾아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학교와 일반 시설물의 구분도 없이 나라장터에 올라온 흡음용 천장재들은 혼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교육당국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조달청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염 천장재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수요기관에서 용도에 맞게 천장재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장재 선택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장재를 제조하거나 납품만은 대부분의 업체들 역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불연 이상으로 다 등록하세요. 얘가 문제없었겠죠. 방역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가스가 나오든 뭐든 하든 90포가 200원짜리 됐어요. 취재진이 확인한 경남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납품업체가 시공된 것과 다른 천장재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했지만 경남교육청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시공된 천장재들이 학교 화재 규모를 키우면서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흡음재가 붙어있는 천장판이 많아 화재 시 흡음재가 타면서 유독가스 등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불연성의 재질로 된 흡음재 사용과 화재가 천장으로 치솟지 못하도록 평상시 예방과 주의가 각별히 요구됩니다. KNN 취재가 시작되자 조달청은 천장재 분류 체계를 준비 중이고 관련 업계에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동산 호환기 때 후분양을 고려했던 사업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다시 선분양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금융비용 조달이 만만치 않고 실수요자도 부동산 침체기에 잔금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첫 공공기여 협상 제도로 진행되는 옛 한진시와의 부지입니다. 지상 67층 규모 6개 동으로 2천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분양과 착공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 시행사는 2, 3년 전쯤 후분양을 검토했지만 최근에는 선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시행사 측은 금리 인상이 된 상태에서 이자 비용 등 금융 부담이 크다며 선분양으로 돌아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분양 시기를 바꾼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후분양한 부산 밀락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최대 6천만 원이 넘어 주목을 받았지만 분양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안대교 전망과 마감제 고급화 등 강점을 내세웠지만 생각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워낙 조금 높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분양은 많이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자금납부 시기가 짧아 목돈을 마련해야 할 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향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당장의 자금 조달을 고려하면 선분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분양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후분양제보다는 분양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기 속에 후분양의 장점은 사라진 만큼 건설사들의 분양 시기 고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한 달 여행하기를 떠나시는 분들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살기 여행지로 경남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체류형 관광객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의 수로왕릉 앞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프리 씨는 평소 K-드라마와 예능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프리 씨는 경남 김해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며 다양한 매력을 즐깁니다. 저는 그런 노이저와 비싼 시티에서 경남의 여행을 선택합니다. 저는 김해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슬로그는 슬로우 시티에서 경남의 여행을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가 건강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일정 대신 한 곳에서 천천히 쉬어가는 여행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체류형 장기 여행객들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K-드라마와 겨울연가 촬영지로 유명한 경남 거재를 한 달 살기로 찾아온 외국인도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한 달 살기 여행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려한 산과 바다는 물론이고, 많은 역사적인 장소들과 고즈넉한 곳들이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해 방문의 해를 맞은 김해신은 물론이고, 각 시군들은 각자의 특색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경남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해외 30여 개국 한국문화원으로 알린 뒤, 올해 현재까지 7개국에서 94명이 신청했는데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외국인과 제외국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해외문화원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외국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다양한 상품 개발도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의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캄보디아 푸논펜에서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20대 이모씨를 오늘 새벽 캄보디아 푸논펜에서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으며 국내 송환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붙잡힌 공범 한 명은 내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제 30대 노동자가 숨진 다대동 조선소 화재와 관련해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40대 노동자도 결국 숨졌습니다. 합동 감식을 벌인 소방과 경찰 등은 선박 청수탱크실에서 임시배관을 해체하던 중 절단작업에 사용한 아세틀렌 가스가 폭발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진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택시 한 대가 식당을 덮쳐 운전자와 승객, 식당 직원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화물차와 택시가 먼저 부딪힌 뒤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식당까지 밀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 부시장으로 바꾸는 등 조직을 개편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부시장은 일반 행정과 민생 분야를 전담하고 미래혁신 부시장이 시정혁신과 중장기 도시공간 계획을 담당합니다. 또 미래디자인본부와 낙동강미래기획단, 인구정책담당관 등이 신설되고 문화와 매력도시의 콘텐츠를 담당할 클래식 부산이 새로 출범합니다. 양산 통도사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산시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도사는 지난해 128만 명이 방문해 경남에서는 1위, 전국 역사관광지 가운데에서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통도사에 이어 경남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은 2위는 거제 매미성, 3위는 남의 보리암이었습니다. 국제신문 노동조합이 오늘 상경집회를 열고 임금채불과 만성적자 등을 근거로 경영진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신문은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200억 원 이상 더 많은 부도위기로 이들은 대주주인 능인선원에게 매각을 주장했습니다. 국제신문은 지난해에도 상경집회로 추가 투자와 매각을 요구했으며 능인선원은 경영정상화와 자금지원 등을 수용했습니다.